친구들 안녕 오늘 꿈이랑 함께 할 말씀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아멘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